한시의 림피오로드 포토타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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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이라고 예배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시에 림피오로드 출발하는 포토타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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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퓨 여기 2층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땡볕입니다. 배는 겁나 큰데 관광객이 달랑 5명만 쳤어요. 한여름에는 꽉 찬다고 하던데 2주 후면은 이제 성숙이 돌아오나봐요. 이렇게 풍경이 이어지는데 여기 여기서 타는 사람이 또 있네요. 성숙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린비오르드 투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수기라고 해도 보트에 총 9명이면 인기가 없는 투어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린비오르드 한여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야구 안에서 늦은 림피오르드 10킬로미터가 되고 좌우로 넓이는 까먹었다 13킬로미터 깊이에 제일 넓은거는 800미터 제일 좁은거는 335미터라 그랬나?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11,000명을 캠핑장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1,000명을 캠핑장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1,000명이 머물 수 있는 캠핑장이 있을까요? 말을 들어도 미룰 수가 없어요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해변가를 쭉쭉쭉 끝까지 파라솔은 있었거든요 캠핑장이 여기서 끝까지라는 얘긴가? 이러네요 암을 보랄 본 바겐다 캠핑 플라츠가 흰턴 아우 바워알바이트 캠핑 플라츠 캠핑 플라츠는 워밍 황금액 Carrie 플라츠는 워밍 황금액을 받는데 그리고 가사가 황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항상테리지 않게 his은 거치 unfortunate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죠? 낙트 누구촌이야? 야 낙트 만천명이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저기 요트도 다 세워놨네. permanent 캠퍼 밴 아프다 우와, 슈퍼 하프다 복심 온 maker 우선 오 오 오 오 오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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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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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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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